자 안녕하십니까 인플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제 구독자님 구독자님이 인피니트 플라잉트 까는 법을 알려드려 그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다가 인피니트 플라잉트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창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하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떤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아주시고 제가 이게 총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인터넷에서 까는 방법과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까는 방법이 총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까는 방법을 알려드렸구요 이제 다음으로는 두번째로 그 인터넷에서 까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1편이구요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아멘